많은 여성이 염색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 뿐만 아니라 고데기나 드라이어, 건강에 나쁜 화학 제품의 사용으로 머리카락을 손상한다. 손상된 머리카락, 즉 염색모와 손상모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자. 집에서 손쉽게 머릿결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다. 염색모와 손상모를 관리하는 방법 염색을 막 하고 나면 예쁘지만 몇 번 뭐, 리를 감고 나면 모발이 갈라지고 윤기가 없어진다. 끝에 옅은 색깔은 언제나 골칫거리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집에서 손쉽게 염색모와 손상모를 회복시킬 방법을 이글에 서 공유하려고 한다. 알로에 베라와 맥주팩 의외인가? 하지만 정말 도움이 된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보리는 손상모를 회복시키기에 제일 좋고 무엇보다도 반짝거리는 머릿결을 만들어준다. 간단한 레시피이며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 제일 잘 알려진 방, 법이기도 하다. 맥주의 성분과 알로에 베라를 섞어 적어도 일주일에 의해 팩으로 사용해야 한다. 필요한 재료 맥주 1월 2일 컵 알로에 베라 줄기 2개 올리브 오일 1톤 만드는 방법 맥주에 알로에 베라를 짜 넣은 다음 올리브 오일 한 숟가락과 섞자.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계속 저으면 섞인다. 머리카락에 바르고 15분 동안 마사지 안 후 따뜻한 물로 헹군다. 헹굴 때 절대 뜨거운 물로 하면 안 된다. 이 루틴을 1주일에 2, 3번 실시한다. 마요네즈 트리트먼트 이 방법은 매우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효과적이다. 비용이 꽤 들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번만 하도록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달걀과 식초 성분은 모발을 관리하기에 완벽하며 모발의 수분, 윤기 그리고 탄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만드는 방법 젖은 모발에 마요네즈를 바르기만 하면 이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대로 30분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헹궈내면 된다. 머릿결이 찰랑거릴 것이다. 아보카도 팩 또 다른 전통적인 방법이다. 아보카도는 피부에 좋을 뿐만 아니라 염색모 또는 손상모에도 좋다. 이 팩을 사용하면 잃어버린 모발 건강, 윤기 그리고 원래의 색깔을 회복할 수 있다. 이 팩은 또한 건조하고 갈라진 모발을 부드럽게 해준다. 모발에 비타민을 공급하고 아름답게 가꿔줄 것이 다. 만드는 방법 잘 익은 아보카도를 잘 으깬다. 그런 다음 밀베아유 한 숟가락을 넣고 포크를 사용해서 섞자. 머리카락에 바르고 1시간 후 따뜻한 물로 헹구면 된다. 사과식초 요법 사과식초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 재료는 미용상 용도로도 효과적이다.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과식초로 모, 발을 헹구면 된다. 비듬을 없애주고 찰랑거리게 하며 pH 레벨도 조절할 수 있다. 만드는 방법 사과식초 1월 2일, 컵을 물 1월 2일에 해석하자.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머, 리카락에 뿌린다. 15분 후에 따뜻한 물로 헹군다. 염색모와 손상모를 관리하기 위한 조언 한 달에 이번 이상 염색을 하지 말자. 염색하고 싶으면 가끔 하고 암모니아가 과다 함유된 염색약은 피하자. 염색모 전용 샴푸를 사용하자. 너무 뜨거운 물로 헹구지 말자.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지 않으면 머리카락이 손상, 될 수 있다. 고데기, 드라이어는 머리카락에 영향을 많이 준다. 고데기나 드라이어를 사용할 때는 중간 온도로 사용하자. 햇빛도 염색모에 영향을 준다. 적절한 도구로 햇빛을 가리자.